1700만 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도용돼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간편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토스부터 짚어보죠. 이용자가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용자들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결제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8명인데요. 게임업체 등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모두 93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2명은 200만 원가량의 금전상 피해를 입었고, 4명은 토스 측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파악이 됐나요? 토스 측은 회사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부정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유출된 5자리 결제 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 등을 이용해서 지급결제 업체 3곳에서 웹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피해 고객들에게는 모두 환급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놓고 간편결제 서비스 자체의 보안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웹결제 방식은 5자리 결제 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일부 개인정보만 활용해도 부정결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토스 측은 현재 전체 가맹점 중 5% 정도가 이번에 문제가 된 웹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향후 결제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한 앱을 통한 결제,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결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사고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이 되었다고요? 네, 지난 5년간 온라인 암시장 다크앱을 통해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신용카드 16자리 카드번호 그리고 유효기간, 또 신용카드 뒷면에 적힌 3자리 번호죠, CVC번호 등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업체 그룹 아이비가 금융보안원에 통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외 보안업체가 사실을 파악하고 통보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요. 불법 유통된 정보 90만 건 가운데 사용 유효한 카드, 그러니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 약 41만 건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재발급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